네, 킹콩입니다. 이번 퀘스트 제목은 봄날 치킨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훨씬 그 전해부터 인생은 영화처럼 이런 퀘스트 했었어요. 학생들한테 많이 호응을 받고 지금도 아이들이 그거 보고 저한테 글도 남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봄날 치킨은 뭐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요즘 봄이잖아요. 봄에 치킨 많이 먹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별로 그게 재미난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 퀘스트를 다 들었을 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우선 이제 학원 강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제 4월이 됐는데 4월 초가 딱 됐는데 이 시점에 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걱정이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영어를 애들이 이제 현장이나 온라인상에서 수강을 많이 안 하잖아요.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 근데 그 안 하는 걸 학생들이 1년 내내 수능 영어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4월 달에 제일 많이 안 해요. 영어를. 그 이유는 저도 뭐 납득이 가요. 이제 6평을 한 두 달 앞둔 시점이니까 또 4월 초라는 건 고3인 경우는 이제 내신 때문에 내신 하느라고 수능 영어가 좀 뒷전을 밀리고 그리고 6평에서 우선 수학과학, 국어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영어를 좀 안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발생하는 일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6평 전에 영어를 놓고 있다가 그냥 아예 안 하고 있다가 40회 모의고사는 우선 가성비가 좋은 모의고사니까 우선 구매는 해. 뭐 중고든 뭐든 언제든지 사야지. 라고 해서 뭐 이렇게 구매는 해. 구매는 해놓고 문제를 풀거나 강의는 안 듣다가 6평 전에 한 2, 3주 정도 남기고 그제서야 이제 영어를 막 하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영어를 많이 막 하다 보면 한 2, 3주 하다 보니까 그거밖에 안 하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본인의 실력을 이만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6평에서 발현이 안 돼요. 그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6평 끝나고 나면 9평 전까지 또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또 이제 9평 직전에 조금 하다가 그리고 9평 또 발현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가서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도 싫은 잘못된 결과를 받아들이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캐스트에도 말했는데 3월달 전국 모의고사 전에 40회 모의고사를 시작해서 뭐 수직 독해 또는 식구뻐라 쓰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해서 미리 빨리 영어를 끝내놔야 수능 영어를 수능 영어 뭐 고1,2 때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고3 올라오고 이렇게 해보면 수능 영어는 아주 또 별개의 세계라는 걸 좀 많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지난 겨울부터 열심히 해놔서 남들보다 미리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4월, 지금 이 4월달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4월은 다른 애들이 많이 안 하거든. 다른 애들이 많이 안 하니까 이때 해야지 되는 거지. 이때 이때 많이 해놓으면 다른 애들, 나보다 앞서가는 애들하고의 격차를 훨씬 더 당길 수가 있고 그리고 나보다 좀 떨어지는 애보다는 이제 격차를 좀 벌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달에 수능 영어 좀 많이 하세요. 그게 좀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해놓으면 6평에서도 밀리고 9평에서도 밀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저의 옛날 얘기와 함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하나 있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의 과거의 추억서로 빠지다가 중요한 얘기 안 할까 봐 미리 얘기해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의 아버지는 제가 이제 가끔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튼튼하고 제가 평생 살면서 제가 아프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 나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런 날도 별로 없는데 아 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너도 아퍼? 막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죠. 근데 저의 아버지는 평생 좀 많이 아프셨어요. 좀 약하고 이랬죠. 그래서 저의 아버지는 이제 공무원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덩치 크고 막 잘 뛰어다니고 밥도 많이 먹고 하니까 그걸 되게 좋아하셨던 게 많이 기억이 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많이 생각이 나죠. 근데 어쨌든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이제 공무원 제가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뭐 교육을 가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느 교육기관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교육을 받으시고 주말에 토요일날 이렇게 집에 돌아오시는 거죠. 그 토요일 집에 계시다가 월요일날 다시 가시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토요일날 오시면 이제 제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영상을 본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 토요일날 오시면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이렇게 칭찬받았다. 뭐 이렇게 쪽지 시험을 봤다. 중간고사를 받고 기말고사를 봤는데 뭐 내가 뭐 100점 맞았어요. 이런 걸 아버지한테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 아프신 아버지가 제 성적이랑 제가 이렇게 막 자랑하고 아빠나 잘했어요. 라는 걸 말하면 그 아버지가 그 어른 얼굴이 천사처럼 이렇게 확 하고 꽃 피듯이 이렇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뿌듯하고 좋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았는지 저희 아버지는 토요일마다 치킨을 사줬어요. 저만 미리 전화해놓는 거죠. 우리 엄마한테. 내가 몇 시까지 집 앞에 있는 치킨집 요즘은 치킨이 프랜차이즈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닭을 통째로 튀기는 옛날 치킨집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를 저를 부르는 거죠. 항상 토요일마다 그게 이제 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항상 토요일이면 아빠랑 치킨 먹는다. 그리고 토요일날 아빠랑 치킨 먹는다. 먹을 때 아빠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 잘해야 된다. 그게 저한테는 초6, 중1, 중2 이 기간 동안에 가끔 이렇게 아버지랑 하는 그 시간이 좋았고 아빠를 기분 좋게 만들고 싶어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계획했어요. 제가 봄날 치킨 이 글자를 보면 이게 뭐 교촌 치킨도 아니고 BBQ도 아니고 킹콩 치킨도 아니고 뭐지 이렇게 싶을 텐데 그냥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개인적인 그것 때문에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이벤트는 뭐냐면 4월 달에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특히 수능 영어를 잘 안 하니까 공부 제가 이만큼 했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조 이렇게 공부 많이 했어요. 라는 걸 보여줘서 아빠가 기분 좋아서 나한테 치킨 사주던 그런 것처럼 제 페이지에 이벤트 페이지가 생길 건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을 건데 여러분이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제 커리큘럼에 있는 어떤 거 구몽킹, 업버킹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공부한 흔적을 가장 많이 보여준 학생들 그분들을 몇 명을 뽑아서 제가 치킨을 제가 어렸을 때 저만이 갖고 있었던 아빠를 기분 좋게 해주고 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와서 봄날 치킨이라는 캐스트를 잡은 건데 킹콘 커리큘럼에 있는 업버킹, 구몽킹 수직도케, 식구뻐라스구 40회 모의고사 빈칸백제, 흐름백제 뭐든지 그 공부한 흔적을 보여서 제가 딱 봤을 때 야 이 녀석이 진짜 4월달 들어서 정말 더 공부 열심히 했나라는 게 느껴지는 그 전에 공부한 흔적이 많아도 좋은데 특히 이벤트 기간 동안에 보면 다 우리 온라인 선언은 다 보여요. 얘가 이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나 이번 달에 4월달 특히 4월달에 공부 많이 한 걸 좀 보겠습니다. 그것도 보고 공부한 흔적도 여러분이 사진으로 올리면 제가 치킨을 쏘겠습니다. 봄날 치킨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